자 대구 아이스도 산타자 보고 야 얘는 어그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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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짐 때문에 올라갈 것이냐 뭐 도사 할 것이냐 5 5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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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ds 4m 반 척 타자 재훈이 형님 뭐? 재훈이 형님 너는 미친 어 뭐야 고고고고 고고고 나가자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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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 오 여기도 힘든데 우리의 노장 재훈이 형님 아니 어디 갑니까 지금 형님 하이패스인데 아 루비콘 아우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서머 파워 천천히 천천히 여기 바지 부셔질 수 있으니깐 가까이 와서 하세요 아 이쪽 편 타셔야 돼요 이쪽 편 이쪽 편 타셔가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천천히 배 걸렸어 나무까지 배 걸렸어 어디라 이쪽으로 야 이쪽 여기 여기 타올러 와주 될 거에요 올라가겠나 천천히 보고 아니면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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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.9만의 스펙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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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서 우측으로 살살 우측이 좀 더 날 거에요 예예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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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살살살살살 천천히 소청 669 669 이리 떠서 패스할거면 패스 하시면 돼요 우리 handful 올라가는데 아 우다간 할 것 같은데 지도 뉴그콘 남 Escobin 힘 힘차게 빡 아.. 오! 고고! 고고! 차가 잘 튀었네 이놈들이 여기로 올라가는게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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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우치고 조금씩 가요 핸드 울어치니까 아! 핸드 울어친고 천천히 거기서 못 올라가니까 우측 천천히 우측으로 가는게 나아요 우측으로 천천히 아! 깜짝 가시죠 야 문수 형님 한번도 안했잖아요 한번 가시죠 왜 왜 아! 아! 한번 더 천천히 살살살 살살살살 천천히 계속 앞바퀴 좌우로 흔들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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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여름 이럴 여기도 못 올라가 여기도 못 올라가네 여기도 갈거같아 천천히 형님 이쪽이 이렇게 가보죠 아니 그림맥이 너무 안나오네 형이 형님 일로와 호기 호기 패스 하이패스 아 갈거 같은데 이 차는 핸들 우측으로 꺾어요 여기서 살살살살 우측으로 좀만 더 꺾어서 아 넘어갈려나 안 넘어가겠네 넘어가겠는데 뒷부분이 되겠어 오히려 우측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아니면 아 핸들 더 꺾어서 저쪽 우측으로 좀만 더 빠져보죠 아 왜 왜 됐다 됐다 오케이 세 갤 거 같은데 하나하리라 아 아 야 컨트롤 regularly 최고였어 어 루티콘한번 더 가나요 아니요 헣헣헣헣헣헣헣헣허헣헣헣헣허헣헣헣ه헣헣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헛헣헣헣헣